제가 지금 말하는 축하벤트를 이분이 해석을 좀 해주실겁니다. 네. 말씀해 주시죠. 프랑스어 패치가 완료됐습니다. 아, 예. 아미말프 작가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미말프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미에드하십시오. 다시 한번 들어 ench라였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좋아요. 네 오늘 즐거운 공연이 되시길 바라고요 한국에 오신 만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미인 말라프 작가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